하마스 요원 두 명이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석한 두 명이 독립아랍 언론인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숙한 아랍어 악센트 방언 구문과 어조로 인해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지하드에 실패한 미사일은 여기 병원과 매우 가까운 묘지에서 발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건 영상을 다시 보면 미사일의 궤적이 너무 높고 수평 위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프레젠테이션에도 나와 있듯이 남서쪽 아래에서 발사된 것은 둘 다 이슬람 지하드의 미사일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미사일이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증명할 탄두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믿고 있으며 유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랍세계의 많은 곳과 그 너머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으며 이스라엘은 전쟁선전에 있어서 이미 많은 조작 사례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자지구에서 죽은 영국 영화감독 제임스 밀러를 저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특히 영국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진기자 셔인 어뷰 아클리를 총으로 쏴 죽인 뒤에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단 두 명만 죽였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이 병원을 공격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어제는 유엔 관할 무방비 상태의 학교를 폭격하고 여러 시민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